대북 압박수단 중 하나인 대북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. 대남 심리전 목적으로 북한이 살포한 대규모 오물풍선에 맞서 우리 군도 이 확성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. 현재 우리 군은 정부의 결심에 따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성기들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북한이 그랬듯이 우리 군도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과 북한군의 심리를 흔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정치권에서는 최전방 대북방송을 포함해 드론 침투나 경고사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대북 확성기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정권 수뇌부를 압박하기 위한 드론 침투도 준비해서 민간단체 역시 대북전단과 생활필수품들을 다음 달 초 바람이 바뀔 때를 노려 다시 날려보낼 계획입니다. 일각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려보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우리 군 대응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